오, 감사합니다. 저 굴축하고. 굴축 없습니까, 굴축. 굴축. 굴축 꼭 해줘야 돼. 마셔요?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고맙습니다. 마시는 줄? 크아. 어렸을 때는 양이 그렇게 아쉬웠다? 저도 그랬어요. 좀 더 줄, 좀 큰 그릇에 줄을. 사실 저는 보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금 양보는 하더라고. 저는 다른 사람들 거 있으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욕심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우선 선생님께서는 후추를 뿌리시는데 저도 후추 뿌리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먹다가 뿌립니다. 왜냐하면 제가 또 이걸 기억하는 이거의 맛이 또 따로 있으니까 보면. 저는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? 어렸을 때 맛 봤던 그게. 그런데 또 집에서 저렇게 만들어 먹으면 저렇게 안 되는데. 저는 어렸을 때도 과감하게 먹었습니다, 이렇게. 그럴 줄 알았어. 원샷 할 줄 알았어. 그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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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밀가루랑 버터 같이 섞여 있는. 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고소한. 고소한. 어떻게 수염에 안 묻히고 드시지? 제주가 있으시더라고요, 남다른. 어렸을 때 다들 그렇게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꼭 저는 여기다 밥을 말아먹었거든요.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그래서 빵을 찍어먹었어요. 아, 어머. 그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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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가루 정도 더 들어가면. 그러니까요. 빵가루가 다른 거. 그리고 이제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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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. 색깔이 달라. 하하. 하하. 젖대 먹어요, 배 맛있는데. 어? 깜짝. 하하. 햄버그? 하하. 하하. 햄버그. 하하. 하하. 햄버그 튀겨서 나왔어요, 제가. 하하. 하하. 그러니깐 이게. 구운 게 아니더라고요. 하하. 하하. 겉에는 돈가스, 안에는 햄버그가 들어있어요. 아, 모듬이다. 그리고 저거 요즘 많이 안 팔아요. 저기 뭐야, 생선가스. 생선가스 많이 안 팔아요. 이러면 진짜 좋아하는데.